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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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가셔서 많은 부분들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어려움에 대해서 반영을 미처 못했다라고 또 이렇게 말씀도 하셨어요. 저는 이게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진짜 의료 개혁이, 저는 순서가 좀 바뀌었다고 생각하는데 의료 개혁이 진정성을 갖고 의사 단체에서도 공감을 얻을 수 있으려면 먼저 의료 개혁을 하기 전에 대통령께서 이렇게 응급실이고 어디에 가셔서 많은 의료인들의 민원을, 애환을 청취하시고 그것을 동력 삼아서 개혁 방향을 제시했어야 했다. 그랬다면 아마 의사들도 본인들이 얘기했고 본인들이 원했던 방향이기 때문에 그 방향에 대해서 공감을 더 많이 했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응급실이 응급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단지 국민들을 불안해하게 하기 위해서 야당이 선동질하는 게 아니에요. 국민들이 그렇게 느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걸 담당하고 있는 2차관은 왜 응급실이 붕괴됐다고 얘기하냐. 국민들 불안하게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라고 따지고 들면 누가 인식이 잘못된 겁니까? 이것은 지금 안철수 의원의 당정 갈등 중에서 당의 인식이 잘못된 게 아니라 정부의 인식이 너무 나이브하다.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금 정부에서 제대로 판단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안철수 의원의 얘기에 오히려 힘을 실어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박민수 차관 얘기는 이거에 문제가 있지만 붕괴는 아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성재준 의원님. 박민수 차관 얘기는 그래요. 붕괴는 의료기관이 문을 닫고 환자 진료를 못하는 상황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문 열고 환자 진료 보는 거 아닙니까? 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인식을 갖고 계시는 것 자체가 약간 좀 문제 파악이 조금 잘 안 된 거 아닌가. 붕괴냐 아니냐 이런 어떤 표현을 가지고 지금 따진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아까 전에 박민수 차관 같은 경우는 왜 국민들의 불안감을 이렇게 증폭시키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글쎄 제가 봤을 때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게 오히려 주체가 누군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갸우뚱하실 것 같아요. 문제가 있다는 게 지금 다 드러나고 있고 저 같은 경우도 제 주변의 분들 얘기를 듣고 제 본인 스스로도 마찬가지고 응급 요즘 관련돼서 치료받으려고 하면 분명히 과거랑 다릅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야당에서 선동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분명히. 국민들이 지금 체감하고 있는 부분인데 박민수 차관이 지금 나와가지고 붕괴인데 붕괴라는 표현은 뭔가 부적절하다. 이 단어를 어떤 다른 거를 써야 된다. 이런 차원을 얘기하시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적절치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번에 응급도 의료원 가가지고 응급실 가가지고 저런 식으로 면담하는 것처럼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선후 관계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애당초 뭔가 이거를 협상하는 단계에서부터 현장을 직접 저렇게 가가지고 좀 소통을 하고 그리고 이번에 나왔던 얘기 같은 경우도 숙가 정책에 어떤 문제가 있다라든지 그리고 또 응급 어떤 의사들의 보상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어떤 법적 처벌에 대해서 이렇게 좀 노출이 돼 있다는 부분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하셨거든요. 생각해 보면 이 부분들이 지금 의료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저희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처음에 협상을 할 때부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의료계에게 좀 얘기를 하고 강조를 좀 하는 상태에서 2천 명에 대한 증원을 얘기를 했으면 뭔가 좀 의료계에서도 조금 더 협상적으로 나올 수 있었을 텐데 왜 이게 선후 관계가 이렇게 거꾸로 좀 돼가지고 지금 상태에서 저런 모습이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오랜만에 여야 위원님 두 분이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관련해 사실 의료 대란이라는 얘기가 어제 오늘 나온 얘기는 아니죠. 이 사태가 앞으로 더 긴 추석 연휴가 있고 추석 연휴가 끝난다고 대란이 또 끝날 것 같아 보이지도 않는 게 사실 더 큰 문제이긴 합니다. 어쨌거나 긴 연휴 기간 동안 과거와는 조금 더 어려워진 응급실 상황이라는 점을 인지를 하시면 과식하지 마시고요. 아프면 안 되신다. 위험한 행동도 하지 마시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프면 안 되신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